이준희씨 올 한해 국악방송 10대 뉴스는 어떤 일들일까요? 네. 그래서 2015년 올 한해 동안 국악방송이 펼쳐온 활동 중에 10대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아, 네네. 그럼 먼저 국악방송의 시청자위원회가 발족한 뉴스부터 좀 볼까요? 네네. 국악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침내 시청자위원회가 발족됐죠? 네. 지난해 12월 29일 발족해서 올해 국악방송 발전을 위해 시청자 편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 국악방송 시청자위원회죠? 네네. 국악방송 청취자 가운데에 문화예술기를 대표하는 전문가 8명과 일반인 2명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국악방송 시청자위원회는 2년 임기로 출범했는데요. 네네. 위원장에는 이문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과 부위원장에는 송혜룡 성군간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선출됐고요. 네. 시청자위원으로는 송지원 국립국악원 연구실장 고은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방성근 mbc팀장 김승호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승국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상임 부회장과 일반 시청자 중에서는 정영진 씨, 김현미 씨가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 중입니다. 네. 특히 발족식에서는 국악방송 2015년 편성 방향과 10대 기획 및 주요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네. 국악방송 전국화와 대중화를 위한 제안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품격이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악방송 시청자위원회는 모든 청취자들을 대표해서 국악방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진지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네. 올해의 국악방송 10대 뉴스 중에서 국악방송 시청자위원회 발족과 관련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애청자 여러분 더욱더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로 판놀이 함께하십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판놀이 띄워드렸는데요.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네. 여러분께 제주국악방송 개국식 및 개국축하음악회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에서 남상일, 이호연,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이술단, 그리고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여러분이 함께하는데요. 공연 티켓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제주도에서 하시는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공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티켓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하니랑! 여보게 초라하니! 기부금 받으러 나가세! 에? 기부금을 걷겠다고? 응! 광대가 무슨 제주로? 누구한테? 아니 그 성탈절 다가오는데 덜덜 떨고 아프고 밥도 못 먹는 이웃들 많은데. 아니 사람아 기부금이라도 걷어야 살 거 아닌가? 글쎄 누구한테? 어? 기부금 한 번 좀 쉬어? 기부금요? 예? 생따 쓰려고 그래? 맞을래? 꺼질래 할텐데? 헤헤! 임 잘 찾았네! 그 자네랑 나랑 그 심청가 중에 그 눈뜨는 대목만 불러주면 수십억 대 기부금 쏟아질 거네? 헤헤! 갈수록? 아니 글쎄! 심청가 중에 눈뜨는 대목도 없고 수십억 그냥 척척 내놓을 사람이 누군데 그래? 누구긴? 우리 동네에 그 방위산업 그 납품업자가 있걸랑? 얼씨구? 날만 세면은 한 건씩 터졌다는 방위산업 말이고만? 응! 아 그래서? 군함인지 잠수함인지 레이더랑 소리듣는 수중 청음기 소나랑 납품했는데 근데 그게 눈을 뻔히 뜨고도 고깃대인지 잠수함인지 구분을 못한다잖아 아 그래서? 방위산업 미리 수사를 하네 난리치고 누구는 먹었다 안 먹었다 발 빼고 변호사 되고 재판하자 하고 그래 무정 세월 엄청 쓰면서 버틸 건데 한시가 급한 일이잖아 자자자 이 사람아 준비하게 저 눈이 멀고 귀가 먼 그 군함 잠수함 앞에서 눈이 번쩍 뜨게 외쳐보는 걸세 에이거 날도 추운데 바닷바람 쐬면서 무슨 소리를 하자고 그래? 눈먼 군함이 눈을 뜬다! 얼른 지구야? 눈먼 군함이 눈을 그냥 꿈쩍꿈쩍하네? 아이고 아이고 저기 저 그냥 눈이 깜깜한 헬기랑 전투기도 있다는데? 눈먼 헬기야 눈을 뜬다! 헤헤 얼씨구야? 술이 온 헬기고 와일드캣이 눈을 뜨라고 그냥 꿈쩍꿈쩍하는데? 헤라 그냥 나도 지름세 눈먼 방위산업 눈을 뜬다! 얼씨구! 눈먼 전투기 쫙! 눈먼 군함도 쫙쫙! 눈먼 헬기도 쫙쫙! 눈을 번쩍 뜨는구나! 헤헤 얼씨구야? 그냥 이장인 정신이 확 드나보네? 눈을 떴어 눈을! 그럼 됐네! 그동안 군함이고 상륙함이고 헬기고 전투기들 말이야! 그 눈 멀게 한 사람들 좋은 일 좀 하라고 기부금 걷어보세요! 응! 돈 좀 내! 아이 눈뜨게 해줬잖아! 빼먹은 좀 내놔! 좋은 데 좀 쓰게! 네! 심청가 가운데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성창순의 소리와 정초로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올 한해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중에서 자고 일어나면 터졌다 소리가 나온 방위산업 비리. 네! 이거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광대가 심청가 불러서 눈뜨게 해줄 땐 게 기부금 좀 내셔요! 네네! 우리 혈세를 가로채서 먹고 그걸 또 눈 감아주고 그거를 또 그냥 아니라고 발뺌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비싼 변호사 비용만 쓰지 마시고요. 정말 기부 좀 하세요. 양심껏. 거시기 말이요. 신년세엔 방위산업 박수받고 얼씨구 추임새 밖에 한번 해보셔요. 우레소레 우레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국악방송 좋은 시구,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조희일과 의루인 노래입니다 네 조희일은 조선중기문신인데요 선조 때부터 광해군 인조 때 문장 가기도 하죠 네네 남으로 외적이 쳐들어온 시기 북으로 청나라가 강토를 유린한 시대를 살았던 임무길이과 하죠 그렇습니다 이 조희일이 외교사절로 활동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문장의 능하고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국내에서는요 예조 참판 경상감사도 지냈고요 자 조희일과 의루인 이제 의루인이 무슨 말인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절 선비들 사이에 조시성을 가진 사람을 의루인이라 했거든요 누각 기둥에 기댄 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멀리 변방으로 기러기는 나라고 별이 뜨는데 피리소리 들려오고요 네 그때 누각을 기대선 한 사람 네 꽤 한적하고 쓸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피리소리를 들으면서 초저녁에 누각을 기댄 한 사람을 의루인이라 했다는 거죠 네 네 이 방금 소개한 그림 같은 작품을 썼던 사람이 당나라의 조하라는 시인이었죠 아마 네 맞습니다 조하가 남긴 그 멋진 19절에 피리소리 들으며 누각을 기대선 한 사람 의루인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조시성을 가진 사람을 의루인이라 부르게 됐더라는 거죠 네 근데요 조희일의 일생을 보면은 홀로 누각을 기댄 채 밤이 깊어지는 시각을 지켜선 그런 모습 몇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네 네 선조시대 광해군 인조시대 때 당파 싸움이 심했거든요 네 그런데 조희일은 어떤 당파에도 십들리지 않고 고독할 만치 소신껏 나란 일을 처리했었죠 네 그런 모습도요 초저녁에 피리소리 들으면서 혼자 누각 기둥에 기대선 그림과 걸맞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고독하게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소신껏 어둠 앞에 선 그런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네 네 명나라 말기에 후군과 싸우던 거 명나라 장수고 모문용이 평안도 철산 앞바다로 후퇴했을 때인데요 네 조일이 나서서 단판을 지을 때 일인데 모문용이 광해군을 내쫓고 올라선 인조를 비우는 날을 슬쩍 던졌죠 네네 일태면은요 너희 왕이 진짜 왕 맞는 거냐 그런 투에 농담을 던진 거잖아요 네 명나라 장군이 던진 그 농담을 들은 조희일 그때는 정말 대국의 장군과 1대1의 상황이었죠 네 그때 조희일은 거침없이 호통을 칩니다 외놈이 조선 땅 길을 빌려 명나라 치려는 걸 우리가 막았다 우린 더 단단히 뭉쳤고 인륜을 바로하고 있다 폭군을 내치고 떳떳한 왕통을 세웠는데 어디다 대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네네 명나라 모문용이 그냥 움찔했겠군요 네네 바로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었으니 외교관으로 나섰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어둠이 온다 쓸쓸한 피리 소리 들린다 누각에 홀로 기대서 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의루인 조희일 네 그 인조대왕이 당파를 없애자 했을 때 조희일이 이렇게 또 대쿨했죠 잘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사옵니다 허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소신 있는 말 역시나 밤이 오는데 외롭게 누각에 기대선 한 사람 의루인의 발언이 아닌가 싶네 네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조희일과 의루인 얘기였는데요 이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한골상사디아에 들어가서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띄울게요 박범은유 피리산조를 이용탁의 피리와 박환영의 장구장단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체험열차 타실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웰빙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웰빙역 내리실 손님 준비해 주실까요 나도 내릴 건데요 정차 시간 늦춰줄 수 없나요 아 무슨 일인가요 정차 시간을 늦춰달라니 손님 왜죠 아우 보면 몰라요 제가 체중이 좀 나가잖아요 그 가방 챙기고 이것저것 챙겨 내리려면은 아우 시간이 좀 걸릴걸랑요 아 웰빙역에 내려서 올해 해결하지 못한 체중을 해결해 보자는 거죠 네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 신육한으로 오실까요 아니 다음 역에 내릴 건데요 신육한에서 어쩌려고요 아 네 신년 새해 체중 비만 혈압 고지혈증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가 신육한입니다 어라 고기들 햄버거 갈비 삼겹살 먹으라고요 아우 이러다 저 열차 성강장 찌어서 못 내려가요 절 보세요 날마다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말씀해 보세요 아우 예 아주 늘씬 날씬해 보이는데 이거 먹고 그 몸매라고요 네네 에이 틈만 남은 헬스칸에서 사나 봐요 아니죠 이거 한입 먹어보세요 자 자 맛을 보시고요 아 예 조금만 먹어볼게요 오 오 오 이건 고기 맛 틀림없는데요 콩입니다 콩고기 그거는 쌀고기고요 살찌는 성분들 쏙쏙 빼고 천연 식물성을 첨가한 인공식물성 고기입니다 에에 식물성 고기라고요 네 어디 아니 틀림없는 고기 맛인데요 걱정 말고 들어주세요 자 뒤끝도 깔끔 개운하지요 어때요 아 그럼 그 새해부터 쌀고기 콩고기 먹고 살라고요 아하 쌀고기보다 신육 새로운 새고기입니다 네 콩고기보다 신육 뉴 고기 보세요 장을 청소해 주는 식물성 섬유질이 들어갔거든요 자 자 보이나요 이 사진 속의 인물 누굴까요 어 그 사진 속 그 날씬한 남자는 누군데요 체험열차 신육환이 제공한 신고기를 먹은 손님의 모습입니다 예? 정말로요? 하하하하 이게 내년에 내 모습? 하하하하 여기 그 쌀고기 콩고기 얼마에요? 네 신육 새고기 웰빙 고기라니까요 자 신육 열차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강원도 철원 콩농사 소리를 이유라웨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모양도 고기 모양이고 맛도 고기 맛이 나는데요 알고 보니 식물성 인공식품들이잖아요 진짜 같은 가짜인데 정말 요즘에 몸에 더 좋은 대체 식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더욱이 10년 새해에는 건강에 좋은 인공식품 대체 식품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상한폴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는 여기는 제주나 본데 옛날 옛적 과거지사에 12월 2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은 오는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동진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작은 설마지 특별행사 동지아가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 동안 한국민속촌 민속마을 9호와 놀이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동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동지팥죽 나누기, 동지 헌말쓰기를 비롯한 전통 세시풍속 체험과 한국민속촌 인기 캐릭터 꽃거지와 장사꾼이 함께하는 자선 바가지, 팥 던지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연말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을 무대에 올립니다. 숲의 노래, 국악으로 만나는 브래맨 음악대 공연이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가수 유열이 프로듀서를 맡은 어린이 뮤지컬 브래맨 음악대가 국악을 만나 새롭게 탄생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개와 당나귀, 닭, 그리고 고양이의 독특한 움직임을 전통춤사위로 표현하고 정악은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데 활용했으며 민속악은 갈등과 대립을 표현하는 데 쓰였습니다. 예매는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국국악협회 대전시지회는 연말을 맞아 우리 소리와 춤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2015 명인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오늘 오후 7시 대전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선석 무료로 열립니다. 기악 신하위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조남홍 명인의 시조, 주소연명창의 판소리, 윤민숙 대전무용협회장의 무용, 지역젊은풍물패의 타악공연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휴대전화 010-6359-5655번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국악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2016 겨울방학 청소년 국악강좌가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국악아 방학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합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해 교과서에 수록된 강강술래와 난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접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예술혼을 들여다보는 창작정가극이 개최됩니다. 황숙경의 타임슬립 창작정가극 사임당 신씨와의 인터뷰가 12월 29일 오후 8시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 오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극 이수자인 황숙경 가객은 여성 예술가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품을 선보여 왔고 이번 공연을 통해서는 16세기 여성군자라고 할 수 있을 사임당의 목소리를 창작정가로 들려줍니다. 홍익대학교 디자인 영상학부 겸임교수 손우경의 영상디자인 음악동인 고물의 라이브 연주 등이 더해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입니다. 공연 문의는 휴대전화 010-9240-341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꾼 장사익이 연말을 맞아 경기도 수원시에서 송년콘서트로 힐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송년콘서트 장사익 소립한 찔레꽃이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장사익은 이번 공연에서 1집 수록곡 중 그의 인생이 담겨있는 자전적인 곡 찔레꽃부터 최신 알범인 8집 꽃인 듯 눈물인 듯에 담긴 신곡 등 그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20여 곡을 선보입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와 YES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강릉에서는 2018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자면서 시민들도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네 강릉이 지닌 그 훌륭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강릉시민과 자치단체며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서 다시 찾는 강릉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2018 동계올림픽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강릉시민들이 벌써부터 한마음으로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건데요. 네 얼마 전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2018 동계올림픽과 강릉문화유산의 심일한 주제로 열린 자리에서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자면 시민들은 강릉을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간단한 안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요. 네 친절과 질서 그리고 배려의 정신이 담긴 문화시민의식을 미리부터 길러나가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강릉이 지닌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세계화하는 기회로 만들어보자면서 그 준비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강릉에서 신통대길 길놀이를 펼쳐서요. 강릉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세계에 펼쳐보자 하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강릉의 중앙시장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도 미리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동시에 미디어를 통해 강릉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과 강릉문화를 알리는 홍보방안도 꾸준히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릉의 또 다른 소식을 좀 간추려 볼까요.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이 만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죠. 네 그렇죠. 어제와 오늘 2015 강릉학생문화예술축제가요. 강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고요. 네 강릉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강릉가족오케스트라단도 내일이죠. 19일 오후 4시부터 관동대학교 대건관에서 어울림패밀리 화음으로 하나 되는 강릉가족오케스트라 발표연제를 열 거고요. 네 그리고 강릉문화원이 운영하는 강릉청소년국악예술단의 제2회 정기공연도 내일이죠. 19일 오후 5시 강릉 단호문화관에서 열린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강원도 강릉시 동계올림픽 데뷔와 강릉의 연말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율창 띄웁니다. 강릉경포대시를 유창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요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내 얘기 가운데 영의정 정표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내가 영의정과 만나는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영남에서 올라온 기생 대중내가 한양 풍요랑들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영의정 청석대감이 대중내를 불려드렸겠다. 아이고마. 전 기생을 이래 불러주시니까네. 우애할지 모르겠네예. 그래 그래. 편하게 있거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란 말입니까? 오냐. 그렇다고 내 소실이니 첩이니 소리 못할게다. 어이. 첩도 아니고 소실도 아니고. 그럼 이 집에서 떨어진 꽃잎같이 시들라 그 말입니까? 차라리 진주로 내려가 계십니다. 에이. 못 가지. 진주 걱정도 해야지. 그럼 한양 풍요방도 가지마라. 진주도 가지말라. 영상 첩실도 아이다. 아이. 내 삶아 왜 이리 욱살이를 해야 하는겨? 왜 대고를 들어가고 싶은 게냐? 내 삶아 언제 영상 대감을 보고 싶다 계십니꺼? 내 삶아 언제 주상 전애를 만나고 싶다 계십니꺼? 제 제 제 바람이 출렁됐다. 니 치맛바람 물색바람이 말이다. 아이라예. 나는 여우같이 사람들 홀리고 그래 한 적 없십니다. 사내들이 뭐 그래 찾아온 거지. 그래서 내가 너를 여겨서 지내란 곳이다. 곡신유수곡 잘 다듬고. 아이고 뭐. 청석날이도 곡신유수곡을 들으십니까? 응. 그래. 그 김삼은 덕이기도 하지. 진덕방에서 나와 니가 꽃 피웠으니까. 아이고. 청석날이에. 그럼 나가도 뭐 나고. 오동판이 깨질 때까지 손가락에 피가 나오게 음률이나 하나. 그 말입니꺼? 내 나이를 봐라. 내가 어디 그 여색을 가까이 할 나이드냐? 내는예. 색을 잘 안 친 적이 없다 아입니까? 오냐 오냐. 그래 됐다. 내가 종종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곡신유수곡을 가르치거라. 뭐라고예? 사람을 가르치란 말인겨? 네. 궁궐악사도 보내줄 것이다. 쟤 골짜기 진령 곡신이 대골에도 춤추게 하면 된다. 가무도 가르치고. 청석날이에. 내 삼아 사람 가르치는 거 못합니더. 답답시루가 지 성질에 화합병에 나가 엎어질깁니더. 그래서 너도 음률 수장 제대로 하라는 게야. 그 재주만 부린다고 그것이 음률이고 풍류더냐? 왜? 남자가 그립더냐? 예?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징글징글한데요. 때로는 사람 붙여서 외출하게 할 게다. 그리고 풍류방도 나가보고. 참말이십니까? 예? 아이고 엄마. 가심에 돌덩이 하나를 치운 것 같네. 대신 말장난 말고 악곡으로 말하거라. 아예. 이왕 나갔는데 그럼 입을 꾹 다물라 그 말이십니까? 아이고 거기 무슨 풍류 계십니까? 또 사내들 눈 뒤집어 놓고 고개를 돌리고 깔깔거릴 참이더냐? 아이라예. 내 삼아 재밌게 놀아보자고 그래 안깁니다. 대충 그 기동량 공구 말고 이곳에서 책도 보고 추리 바란 말이다. 아이고 내 삼아 천성이 책 보고 가르치고 그런 거 못합니다. 아이고 하이. 그 사내들 그만 놀리고 악곡으로 말하래도. 자자 이 거울 바꿔라. 아이고 거울은 무슨 거울인겨? 내하고 뭐 한방사리도 아닌데요. 자자 거울 가장자리로 그 둥글게 글이 새겨 있을 것이다. 읽고 널 보거라. 어 뭐야? 어이. 이 깨알같은 거울 글씨를 보고 내 얼굴 보고 날마다 이래 살라고예. 아이고 마. 이 대중네 이래는 못한다 마. 어이. 그 거울을 보내줘. 그 사내를 놀리고 깔깔대는 네 얼굴이 보이지 않더냐? 아이고 마. 저기 청석날이예. 제가 얘 앞으로는 행실을 조심하게 해볼 테니까네. 고마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딜 가든 안 돼. 네 이름이 팔도야. 여조건을. 네 사람 언제 대중네. 소문내달라 계십니까? 어. 다듬거라. 음룰 수양도 하고 거울 보며 너를 보고 악곡으로 말하는 날까지 말이다. 이것도 사랑이니라. 사. 사랑이라 계십니까? 뭐냐. 내가 주는 종표라 여기거라. 어허. 약속을 지키렸다. 그럼 거울을 이래 줬으면 내 소원도 들어줘야지요. 안 그러십니까 청석씨? 저저저저 저런 이거 안 되겠구만은. 두 달에 외출시키렀더니 석 달은 꼼짝 말걸. 아이 청석날이 와예. 전에 황제도 다 복희씨 신농씨 안 했는겨. 미야. 복희씨 신농씨라. 이제는 아니다. 안 돼. 보소. 이래 거울까지 주면서 정표라고 하면서 사람 말라 삐뚤어지는 꼴 보고 싶은겨. 아이고 마. 이게 무슨 사람인겨. 사람 잡는 거지. 알게 될 게다. 한양 풍류 바꿔야지. 이게 무슨 풍류더냐. 자 그럼 이끄라. 날이야. 청석날이. 아이 그래가시는겨. 청석씨에. 네. 현악 영산회상 가운데서 탈영 군악을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영의정의 정표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와. 이 청석이란 영상 대감이 대중래를 꼭 붙들었군요. 네. 네. 사내들 희롱하는 풍류는 접거라. 곡신유수곡 제대로 가르치고 알리거라. 한양 풍류 바꿔야 한다. 네. 역시 영의정은 다르군요. 겉으론 자기 접실처럼 들여놓고 속으론 풍류바람을 맑게 청신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네. 천상이 함부로 말하고 아까 뭐 거칠게 그냥 이 없이 살았던 이 대중래였잖아요. 그랬죠. 네. 청석대회관 만나가지고 거울 정표도 받고 음률 수행도 하면서 지내게 됐더라는 거죠. 네. 네. 그 후에 한양 풍류 얘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네. 오늘 명기 대중래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풍류극장에서 새로운 얘기마당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암골 상사제의 김병준 작가. 네. 오늘이 232회째인데요. 네. 김인주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오늘은 cg와 검은고 사랑하시는 김인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인주님 검은고반 2년은 꽤 좀 되셨나요? 어때요? 한 2년 조금 넘었는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우리 국악과 2년은 훨씬 오래됐다면서요. 네.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께서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는 판소리를 좋아하셔서 판소리하는 사람들을 식갱으로 모셔다가 그래갖고 이제 가을 동안 준비를 하셔요. 그 분들이. 그러면 이제 봄에 동네에서 잔치를 열면 그분이 겨울 동안에 열심히 열심히 이제 자기가 독공도 하고 밥도 얻어 먹었으니 그걸 베풀여야 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죠. 이야. 예전에 판소리 말하자면 후원자. 그렇죠. 네. 후원해 주신 그런 멋진 가문의. 우리 유가집에 그러셨어요. 멋진 애가집 가문의 후손이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아. 그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야만 우리 서륙군들이 공부하고 먹고 자고 그 공부했던 걸 나중에 이제 봄이 되면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동네 사람입니다. 무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김인주님 예전에 외할머님 고향이 어디셨나요? 건조예요. 아. 역시. 전주인데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 봄에.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국악을 좋아하시게 되고 그렇게 됐죠. 워낙 전주 판소리의 그런 아주 애향으로 본고장으로 국악의 지금 아주 큰 진흥지로 지금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주가요. 우리 그러면 김인주 선생님 그 저기 고향은요. 외할머님 아까 전주라고 그러셨죠? 마찬가지로 전주예요. 전주인데. 그래서 외갓집 출입이 조금 시골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시골 농촌인데 그래도 농촌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하고 외삼촌이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두 분이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상 차리시면.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술 한 잔 이렇게 치신다고 이렇게 따르시고 그러면 노래를 하나 권주가를 부르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멋있는 분들이에요. 술 한 잔 하고 권주가를 해서 그 시절에 맞는 시조를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저분들이 상당히 풍류가 계시다. 그걸 멀리서 뵀어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나이 들면서 왜 고등학교에서 왜 시조 국문학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게 되었고 내가 이제 직접 시조도 한 번 배워보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보통 멋있는 분들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역시나 그게 아버님과 외숙님이 마주 앉아서 술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소리를 치셨던 거 아니에요. 시조로. 네. 그렇었던 것 같아요. 풍류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역시 그게 전주의 전통이고 풍류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시조 그렇게 좋아하셔서 배우셨는데 실제 또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준님께서는 바다를 누비신 함장님이셨다면서요. 네. 저는 저기 해군사원학교를 졸업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전투병과 그러니까 요즘 연평해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바다를 주름 잡고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주로 작전을 펴셨던 바다는 어느 쪽이셨죠. 주로 저희는 동서남부. 동서남부. 동서남부가 이제 저희 활동 무대였는데 뭐 저기 또 젊었을 때는 동해에서 또 했고 또 더 젊었을 때는 또 진해에서 했고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또 우리 민족혼 이런 것을 좀 심어줘야겠다 해서 배에는 이제 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행정방송이 있고 전투방송이 있는데 행정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 시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하고 방송을 여러 번 해 줬죠. 그래서 함장님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시조 강의를 하셨네요. 뭐 약간 소개를 하면서 또 제가 기분이 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한 소절을 불러주고 그랬죠. 그때 평시주로 자주 부르셨던 건 어떤 걸 자주 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이제 그 퇴계 이왕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권면하는 청사는 어찌하야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야 주야에야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 이렇게 환경이 있죠. 그렇죠. 아마도 또 지름세실지어로 삭풍은.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서해에 나가면 겨울에 무지막지한 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그때 참 어떤 호연지기가 필요한데 언뜻 생각하는 것이 김종서 장군이 불렀던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그런데 저희가 배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삭풍이 왜 하필요 나무 끝에 불느냐? 거기서 질문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왜 그러냐면 나뭇가지에 바람이 쉭 구르며 나무 끝에서 쉭 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무 끝에 불고야. 네. 그래서. 삭풍의 정체는 나무 끝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난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표현이 무인답지 않게 정교한 표현에 반했죠 제가. 그래서 그 또 노래도 좋아합니다. 구축함 함장으로 서열을 누비시면서 쉬는 시간 쉬식 시간대는 점심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시조 강의를 해주시고 직접 불러주시고 그 함대의 장병들은 아마 우리 김인주 함장님을 풍류 함장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엄격했어요.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으면 아마 나를 어떻게 좀 딱딱한 사람으로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혹시 방송에 나간다면 그때 우리 함장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작전 중일 때는 바다의 호랑이 바다의 용 용호와 같은 그런 분이셨고 이제 평상시에는 점심시간대나 휴식시간대는 우리 소리로 겨레의 얼과 정사하며 우리 조상님들의 소리를 심어주셨던 거 아니에요. 널 얄리고. 그런데 검고 얘기하다가. 빠졌네요. 이게 지금 시조 얘기를 하죠. 이왕 시조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깐 시조 한 수 불러주시죠. 어떤 데모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불러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태계 이왕 선생님. 평시조. 청사는 어찌하여.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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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자막 by 한효주 유소는 어찌하여 예예 우리 김인주님의 평시조 한 수 잠깐 들었습니다 예전에 바다에서 들려주셨던 그 시죠 지금 아마 이 방송 혹시 듣고 있는 예전 예비역 중에서 서해 구축함 함대 김인주 함장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 저거 우리 점심시간에 들었던 건데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제 검구 얘기 조금 해주세요 그 뒤로 검구를 찾아가셨던 얘기를요 그래서 이제 시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내가 반주를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걸 하는데 보니까 시조 창을 할 때 보니까 검은구 대검이 장구에 딱 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괜찮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이제 저는 현악조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검구가 하여튼 서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검구가 때로는 애인처럼 느껴졌다가도 때로는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 손가락도 아프고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이걸 그만둘까 하는 생각 들었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 시작했는데 그래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국립국어학원 문화학교 검고반의 여러분들을 현악조라고 그러시는데 현악조분들이 멋있는 강의 순서가 있다면서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우리들이 이 모임을 벌써 한 2년이 됐는데요 첫 번에 오면 우리 회장님이 치과의사신데 한시에 아주 깊은 조회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마침 우리 한시 중에 검은구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2주로 해서 아주 주옥 같은 한시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힘을 얻고 있어요 참 좋은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우선 의사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불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또 교수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바이올린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을 또 전공하신 법학 그래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사과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가끔씩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티풀이 할 때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이면은 꼭 검은구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흘러간 옛 노래부터 시작해서 또 판소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단 거 하나씩 소개해 주셔서 흥을 돋우고 하여튼 멋있는 우리의 민족의 정통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군에서 나와서는 관련 분야에서 이제 군사학 중에서 전략 그걸 이제 강의를 했었죠 그 황홀하시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국민화합 내지는 민족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까 전파는 그걸로 해서 이것을 나중에 더 연말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의 멋이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모습까지도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바다를 누벼 오신 함장님 검은구 사랑하시고 시조 좋아하시는 우리 김인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김인주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가 앞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평시조 청사는 어찌하여를 박종순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아야야 억순아 아잉 그 뭐시냐 그 파란 산타 사람들이 온다는디 아우들도 산타 마중 나갈 그 채비를 시회할 거 아뇨 뭣이라거라 파란 산타라거라 아이고 날도 추운데 시퍼런 산타가 뭐라요 아야야 올해 공장 지어갖고 천 명 넘게 일한다는 그 회사 있잖여 뭐메 먼지란 먼지 겁나게 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먼지 꾸덩이서 살게 할 짝정이냐 난리들을 피웠는디 파란 산타로 오겄다거라 예 그랑께 앞으로는 그 여그 환경을 살리는 회사가 될 것이다 여가지고 파란 산타로 찾아온다는기요 거시기 그 아그들이랑 어르신들 모아놓고 노래도 허고 말이요 그리고 선물 보따리도 푼다는디 아이 손님아지 쉬어야자노 원래 이왕이면은 그냥 빨간 산타로 오제 시파런 산타 보고 애기들이 놀라서 도망가면은 어쩐다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요 약을 들어본께 아그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졸졸 따라다니고 그랬다는기요 선물 보따리 풀어주면 뭐 시커먼 산타나 샌더란 산타나 뭔 상관 있겄냐 아 그래라 아 그러면은 나는 분홍 산타로 입어볼라네 아니 파란 산타가 온다는디 아니 억순이 니까지 분홍 산타로 나설 거 있는감 아니 그걸 입고 차를 끓이고 그럴 수 있겄냐 그거요 그시기 말이요 복천이 삼촌은 머리에다 사슴불 달고 알록달록한 물방울 옷 입으면 쓰겄네 뭐요? 아 그정도 해줘야 산타 정도는 우리 동네도 있다 생각할 거 아니요 아야 그라믄 말이요 아야 그라믄 말이요 나가 분홍 산타 옷 입고 응? 억순이 니가 머리에 사슴불 다는 것은 뭐죠? 아이고 그것이 더 귀엽지 아니요 에헤이 참 말라 그냥 이런 날 이장이 사슴불 달고 귀염도 뜸시롱 파란 산타 사람들 그 선물 보따리 하나 그냥 더 더 풀게 해야지 응? 어디다가 분홍 산타를 넣어보고 구요 아 얼른 사슴불 맹거로 보란께 아 마 참 말로 양 아니 그게 결국 분홍 산타가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말이지 아니요? 아따 아따 그냥 귀염을 떨어야 한단게 응? 어디 캐롤 한번 불러보시오 응? 아 아 요거 말인겨? 귀엽게 창밖을 봐라 창밖을 봐라 파란 산타 오신단다 에헤이 우리 동네는 분홍 산타란께 동네를 봐라 동네를 봐라 억순이 분홍 산타 이리여 사슴아 이리여 이리여 네 슬기둥의 연주로 사랑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엔 공장을 짓고 들어온 회사 사람들이 파란 산타 복장으로 마을 위안잔치 하는 날이군요 네 공장 짓고 들어오면서 먼지 날리고 불편을 끼쳤다고 위안잔치 하는 날인데요 억순이는 분홍 산타로 마중 나갈 테니까 복천이 삼촌은 사슴을 하라는 거죠 아 네네 어쨌거나 산타들로 북적북적하고 선물도 푸짐한 그런 마을 잔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립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둥지의 연주입니다 네 탄일종이 땡땡땡 둥지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자 이 곡을 들으니까 연말이 오긴 왔고 또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분위기가 슬슬 고조되어 가는데요 네 구세군구 자선냄비도 등장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했는데 네네 좀 어떠냐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성탄절이라든지 연말연시 이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왜 우리 자랄 적에는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롭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콩 안쪽에 있으면 그걸 또 못 나눠 먹어가지고 안달을 내고 그렇습니다 서로 그냥 나눠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있는 사람은 기부를 안 하고 없는 사람이 원래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좀 많이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은 나만 아는 것 같은 글쎄 말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세상에 각박해질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정을 좀 나누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오르신 말씀이에요 네 네 상황꼴 상가대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부합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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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